민족이 사는 길,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는 길은 온 백성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일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위대한 나라 건설과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조 목사님 기도 속에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앞에 그 모디파이어, 수식어가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이트가 그러면서 그분은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더 그러면서도 못하실 일이 없는 분 물론 전능한 것하고 맞물리는 얘기이지만 미닝은 그런 마이트 갓보다는 everything is possible with 갓 하나님으로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늘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그는 리빙 갓,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주 경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크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용어로 부흥, 발전, 성장해 주세요 하면 언어가 좀 더 순화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도가 강하게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데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는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이 하세요 비겁하는 거 오늘 주님을 악망하는 예배 시간 돼서 하나님이 위로 공급하는 큰 힘을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는 요크 너싱홈에서 와서 우리 여기 전통문화예술단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분들이 그 연로한 어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목사님 시간이 허락하면 바쁘시겠지만 와서 좀 좋은 말씀과 그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방문하게 됐어요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쓴 분들이 쫙 앉아계시는데 거기도 머리는 그런 멸류관을 쓴 것 같은데 내 몸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냥 얼굴이 제 모습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은혜다 뭐 그분들은 아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참 감사할 일이다 평상시에 또 몸이 좀 쇠약해서 걷기에 불편했던 분이 아니 지팡이 하나 잡고는 그냥 막 걸어다니는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의 메시지를 딱 요약해서 세 마디 하나는 참 여기가 그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내나 130세 험한 세월 보낸 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더니 마지막이 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게 가장 힘든 일같이 느껴졌어요 마치 장자의 명분도 귀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무한한 축복 상속을 받는 그런 것이 자기의 꿈과 야망으로 성취되는지 모르지만 그는 한 고비를 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둔 부엘세바 고향산천 부모 일가친지 형제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낯설고 여러분 저 하란 지역으로 피난을 가는 동안에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정말로 하늘을 밤잇을 맞이가면서 지붕 삼고 그 볼판이 그냥 돌벽이 하나에서 벽에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들여지면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서 한 말 내가 반드시 너를 아비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I'll be with you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야곱은 잠이 깨서 아하! 그 지역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가 거친 들, 황량한 들 오늘 그분들을 봐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주변의 스탭진들이 잘 도와주고 살펴준들 그 외로움을 달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매칭을 하면서 야곱이가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야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야곱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더 여왁께서 과연, 과연, 과연 여기 계시거나 그 거친 루스들이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할렐루야 그래 그분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 외롭고 고독한 이 너싱홈이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마음먹히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야곱이는 장세기 49장에 보니까 장자 루우벤에서부터 막내 아들 베데미까지를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개성에 맞게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 시간부위인데 여기서 텀나는 대로 찬송하고 그냥 내 사랑하는 그 일가, 친지, 자손들, 권속들 저 국민학교 동창서부터 대학교 동창사회 이민동창까지 그분들 하나하나 생각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오늘 우리 목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하듯이 그렇게 야곱은 남은 생을 눈 감기 전에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마지막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주님 물었으면 가는데 어쨌든 굿나잇 하고 잤는데 아침에 굿모닝 하니까 안 있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 고생하지 말고 자는 듯이 가는 과연 여기 계시는 여기가 그런 너시곰 그래 그분들의 간호원장님들과 스탭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풍물놀이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했어요 두 번째 생각했던 한 주간의 이야기는 다이세의 이야기가 어느 날 다이세 오늘 반지를 나눌기고 반지를 하나 세공장한테 부탁을 하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뻤을 때의 글귀를 하나 담아주고 또 하나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담아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반지 만드는 건 자기가 세공자니까 잘 만들었는데 그런 글귀가 떠오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왕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그도 한참을 생각하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이 또한 뭐라고 그래요? 이 또한 This two shall pass away Do you understand? This Shall tw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우리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스러운 것도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권세입고 지금 막 칼을 적폐청산 휘두르지만 요즘 그 문씨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는 딸내미도 어디로 막 그냥 피신시키고 그냥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지나가는 거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감목에서 힘들게 그냥 쭈그리고 잠자는 사신유접 도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이 또한 This two shall pass away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가릴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좋은 데서 예배들이 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참 힘들고 오려고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사실 뭐 자랑같아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 거기에 초청을 받았지만 가지 않고 나는 김 목사님 위로하러 저 어디 가고 함께 그냥 설렁탕 한 걸음 못던가 그 기억이 새로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았는지 오늘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뭐 어떤 대중가요 얘기가 아니라 이원설 박사가 한 얘기요 제 뒷등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10년 전 얘기를 상기하잖아요 우리가 시청 앞에서 우리 4명이 가서 전도지 돌리던 아 이게 추억이 새롭지 않습니까 뜨거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지금 남은 생에 살아가는 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서의 나머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재건에 우리가 기도로 헌신하는 이게 남은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그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시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목을 땄었지만은 사실은 마지막에 저는 어디를 인도함을 세 번째 받은 거 아니 산 산 살았다고 하는 리빙에 대해서 일주일간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의 본문은 지난 우리 월드비전 모임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자체도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건 산 믿음 얘기다 또 그서 리빙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을 차라리 그래서 산 믿음 그게 제목이에요 그라고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리빙에 대해서 그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You are the living God You are the son of God Living God 예수님을 향해서 You are the Christ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로 산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산돌 얘기가 나왔는데 산돌 교회 또한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육장에서 떡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런데 무슨 떡? 산떡 리빙 브레드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이 말을 계속 지금 그 여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했더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고 소리가 나서 보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살이 붓고 힘줄이 붓고 가죽이 붓고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있는 기운 성령의 기운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이름에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여호와의 명을 받고 외쳤더니 그 모양만 갖췄던 지금 모양만 갖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의 사실은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냐 그래서 움직이는 신앙 움직이는 믿음 어떤 사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치인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정말로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암으로 구원받냐 손바닥 안과 박하 같은 얘기들 자꾸 손바닥 얘기만 해도 손등은 내 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암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빙 페이스 산 믿음은 행암은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진실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등불 밝혀서 등경 위에 두는 일은 그분이지 우리들이 자꾸 올라갔다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다 바벨탑을 싸서 우리가 그냥 높이 올라가서 뭐 해보자 그거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북녘당에 우리 늘 외치는 것 같이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됐어요 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산믿음 얘기가 언제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평가할 얘긴 아니고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 때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때에 양과 염소를 딱 갈려놓고 오른편과 왼편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뜻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모습을 산 사람들의 산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상속도 있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삐 하면 이미그레이션 통과 못 한다니까 뭔가 하나 홀이라도 남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벨트에서도 심지어 성경책이 지나가는데도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왜 과거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마약인 이런 걸 성경책에다가 숨겨서 통과했던 이런 전과가 있었던지 지금은 성경을 갖고 들어가도 삐 소리가 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닌다고 천당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기다가 또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삐 소리 나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미 그레이션 통과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거기 통과할 때마다 천국 들어가는 훈련을 나눈 공항에 이미 그레이션 통과할 때마다 천국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삐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가니까 삐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다른 건 노프라밤인데 성경책이 들었다고 여기에 금박지가 있는 그거와 더불어 이 안에 과거에 그런 것은 삐 소리가 나는 이게 지금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거기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하하 이게 성경책 들고 교회의 처치면으로 왔다 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통과가 되지만 이거 들고 다닌다고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반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게 이제 결론의 얘기에요 그냥 뭐냐면 아 먹는데 내가 배고플 때 hungry 그때 먹을 걸 주었고 I am thirsty I was thirsty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내가 와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줬고 할렐루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비록 죄인이라고 남들은 의민하고 한데 나를 방문해 갖고 위로해 줬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니 이게 중요한 거에요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하하 거기서 떠오르는 건 뭐에요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런데 대조적으로 왼손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왼손이 있는 사람은요 그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마치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은 것 같지만 우리가 먹을 것도 주었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자기 한 자랑을 쭉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연락을 안 한 거에요 우리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하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형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느냐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연락하고 흐명하시고 받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 말이에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 기도를 당신이 손 들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흐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빌 수는 받고 하는 건 아버지 마음이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옆에서 보조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비록 적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보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천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다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을 해주면 인터넷 방송국에 선교 헌금은 제일 많이 하는 교회 할렐루야 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런 뭔가를 해줘야 서로가 보람이 되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함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뭣도 했다 뭣도 했다 뭣도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을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서 지욱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실천신학적인 실천의 믿음으로 저는 무슨 거 아니요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가지고 11조 떼고 감사의 헌금을 떼고 집사람이 저는 선교 헌금 떼고 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구제 헌금을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1불짜리로 바꿔가지고 제가 갖고 다닌 게 아니라 차에 이렇게 트렁크 여는 데 있잖아요 박스 거기다 넣어놓고 길을 가면 빨간불 딱 스릴 때 거기서 공교롭게 한쪽에 다리도 없고 또 마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같이 거기서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거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바빠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준자가 동전 하나 쿨 하나 던지는 거 이런 건데 아 그건 너무 손이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불짜리를 30개로 바꿔서 딱 넣어놓고서는 딱 보면 그냥 생각 않고 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걸 받은 은혜는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서울 거리를 지나가다가 육교 밑에서 어느 사람이 이러고 달라고 그러는데 늘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보니까 앵벌이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들을 시켜가지고 돈 빼가지고 딴짓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부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그게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벌을 받도 그들이 받고 축복을 받도 그들이 알아서 내 할 일은 그냥 죽어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의 행함에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 마지막에 한라를 상섭받듯이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더 깊이 연구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은 심판대하고는 나는 별개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보금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대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결과로 징벌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베마라고 이 베마가 뭐냐면 여러분 올림픽 하는 그 시상대 1등, 2등, 3등 1등, 2등 이쪽에 3등 조금 밑에 내려서 계단이 있어가지고 1등에 한 사람이 딱 올라가면요 딱 메달 걸어주고 쫙 올라갑니다 1절만 신구절만 불립시다 동해물과 백두사 태극기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시상대에 1등 자리에 올라가냐 2등 자리에 올라가냐 3등 자리에 올라가냐 그거 차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산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거기 쓰는 대장 이게 보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금 그냥 지옥불에 가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가냐 안가니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걸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위하죠 우리가 여기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지옥 형벌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왜? 그냥 이를 뿌득뿌득 갈고 막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그 유황불모 속에서 헤매해 갈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인류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까지 이 보금이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서 그 열정이, 그 마음이 뜨겁게 용서 숨치는 열정이 우리가 전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멀리 가서 이방사람 전하는 것도 어쩌지만 우리 동네가 중요하단 말이지 오늘도 기도 중에 더 뜨겁게 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우리 동포가 지금 몇 명인지 그것도 정확히 한인회장 총회장 왜 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가 몇 명인가 통계내가지고 믿는 사람 장로는 몇 명, 목사가 몇 명 이거 한번 통계내가지고 우리는 캐치프레이즈 걸고 그렇게 하고서 계속 막 메시지도 띄우고 유튜브 요새 나오잖아요 역시 세계 인구는 또 그걸 한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동네는 해야 할 거 아니십니까? 너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도 믿음의 가정에게 내 형제에게 더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사는 필라델피아도 우리가 보금으로 성시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동지를 지금 만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건 우리가 여건되면 선교사들이 가는 그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우리는 이 동네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에 사는 거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정말로 죽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산믿음 가지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인자 다시 오실 때 시상대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 한 번 부를까요? 첫 번에 부르니까 양쪽 다 태산을 넘어고 한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깡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